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DB에 있는 테이블에 인포트 시키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기능은 주로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인서트 시킬 때 쓰는 기능이고요 SQL 디벨로퍼 뿐만이 아니라 TOD나 ORANGE 같은 DB 툴에서 모두 제공을 하는 기능이에요 사실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특별히 우리 DB 꿈나무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보았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아이돌 그룹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들을 한번 인포트 시켜 볼 텐데요 우선 셀렉트를 한번 해볼게요 20건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엑셀을 미리 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같은 테블 같은 컬럼을 가지고 있는 엑셀로 작성을 했고 새로운 데이터가 20건 들어있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담고 있는 엑셀 파일이 될 거에요 오늘은 실습이니까 이걸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어떤 식으로 인포트를 해주냐면 아이돌 그룹 테이블에 오른클릭을 하면 데이터 임포트라는 메뉴가 있죠 클릭을 해주고 여기서 아까 제가 작성을 했던 엑셀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보이게 되죠 이거를 다음 버튼을 누르고 제한을 시켜줄 수도 있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 누르고요 열도 제가 골라가지고 필요한 열만 인서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엑셀 파일에 쓸데없는 컬럼들이 더 들어있다 라고 하면 그 컬럼들은 빼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인서트를 시키면 되겠죠 다음 그리고 또 다음 완료 끝났어요 되게 간단하죠 다시 셀렉트를 해볼게요 아까 20건이었던 데이터가 40건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는 이 기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대리님이 그때 한 1000건 정도의 데이터를 주면서 테이블에 인서트 하라고 저한테 시켰었는데 제가 그때 울트라 에디터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000건의 데이터를 전부 복사를 해서 울트라 에디터에서 열모드로 전부 인서트 쿼리로 만든 다음에 그 1000건의 쿼리들을 날려서 데이터를 테이블에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기능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그때 저처럼 센고생 하지 마시고 한방에 데이터 임포트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회사 동료 중에서 얼마 후에 퇴사를 하게 되는 동료가 있어서 제가 주말 동안에 뭘 선물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팔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팔찌만 내는게 되게 취미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잘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한번 만들어봤어요 요렇게 만들어봤는데 그 친구가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한번 영상 편취를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입사했던 초창기에 되게 어색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나름 나를 잘 챙겨줘서 고마웠고 음... 퇴사를 해서도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랄게 그동안 수고했어 너무 어색하니까 오늘은 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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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